출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처음 탑9에 들게 되었는데 없어지고 않죠? ent room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만큼 왜? 어떻게 보는건가? 누가 더 높이고 누가 높을 가 빠이빠이 우리 형이다! 아 예! 맞혔다! 뭐가 있냐? 아 예요? 3 2 1 딱 보니 개인 보컬부터 개인 보컬부터 인 나야 아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고맙습니다! 잡아 줘!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하고 가고 싶어요 고래로 하죠 고랠 뻔한 기다려왔던 빛을 향해서 기다려왔는 걸 저는 무서워요 무서워? 네 스물 일곱 명의 참가자가 생존해 걸스피 여섯 명 난 나왔어요 어떤 그룹에 레이나 샤나 샤나랑 아야나랑 노나카 샤나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축하해! 감사합니다! 야 너 닥쳐 말이들어 수연 언니 아니면 다이아나님? 나도 댄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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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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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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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플래닛 탑라인 태어나 그렇게만 했어 과연 K그룹 과연 K그룹 우선 저한테 투표해 주신 플래닛 갈디언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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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호 치 Design 와 8위의 주인공은 8위의 주인공은 걸스 플래닛 데뷔조를 상징하는 플래닛 잘 몰라 안돼 유진언니 더 올라가야돼 술을 취하네 원래 몇 등이었지? 여기였어요 참가자입니다 일단 저를 뽑아주신 마스터님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에다자 카미모토 고톤의 저우신이 그리고 김수현 새참가자 상관없이 고맙습니다 소심 고맙습니다 이 는 요 요